책방 별곡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1페이지 꿈지도입니다 지은이 류시천 출판사 청림출판 내 삶에 100% 확신을 갖고 싶다면 생의 계획이 눈앞에 펼쳐지도록 꿈지도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도가 있으면 길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다 삶은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가꿔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목표와 계획도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마치 설계도 한 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정하고 그곳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혹시 지금까지 일상을 여러 일로 마음만 분주할 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해도 주저앉지 말길 바란다 우리 삶은 우리 삶은 연못 위 수초가 아니라 단단한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다 송두리째 잘리고 밑동만 남아도 꿈이라는 생장점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새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꿈만 되찾으면 된다 꿈은 삶의 모태이자 뒤틀린 내 삶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 책은 그동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꿈지도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일상에서 삶의 에너지원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한 장에 담아내는 간단 명료한 꿈지도와 이것을 통해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찾아가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생의 계획 이야기다 제1부 꿈을 찾아야 하는 이유 꿈은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강력하고 매우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 바로 삶의 궤적에 대한 미래 기억을 촉진하는 힘이다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어쩌면 지금까지 이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말은 과학적 사실을 근거한다 미래 기억이란 이전에 계획했던 활동을 적절한 때에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 속에 간직하는 정신 기능이다 이를테면 시간에 맞춰 고양이 먹이를 줘야 한다거나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는 것이다 일상의 특정 사건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삶의 담대한 여정에서도 미래 기억은 훌륭히 작동한다 우리가 인생 전반에 대한 미래를 기억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꿈에는 힘이 있다 꿈을 갈망하는 정신적 경험이 삶의 미래를 기억하도록 촉진하는 큰 힘이 그것이다 난 내 삶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거야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 말 거야 이처럼 날마다 꿈을 되새기고 열망해보자 내가 입으로 말한 내용이 기억 속에 털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열망하고 힙버른처럼 주문을 외우다 보면 꿈으로 향하는 생의 궤적이 현실의 흔적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생의 궤적을 이해하면 삶 전체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명확해지고 거침없이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삶이란 미래의 내 삶이 나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주도적 삶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출발은 자신이 정한 목표와 주어진 시간에 대응하는 올바른 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의 실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면 된다 생의 계획이 없으면 삶은 언제나 쉽사리 지배당한다 매일 시간에 쫓기게 되고 타인에게 간섭을 받게 된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재앙의 늪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생의 계획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삶을 이루어주는 원천이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갈팡질팡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다 생의 계획이 결여된 상태에서 쏟아붓는 시간, 노력, 열정, 끈기는 삶에 결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반드시 생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92세 노인의 100세 꿈 몇 년 전 EBS 장수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PD와 할아버지의 짧은 대화를 듣고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방송 PD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왜 아직도 직접 농사일을 하세요? 혹시 자식들 때문에 그러세요? 할아버지 아니야, 내 자식들은 모두 밥 먹고 살 만큼 됐어 방송 PD 그런데 왜 그 연세에 아직도 농사일을 하세요? 그런 말 말게 나에겐 꿈이 있다네 꿈이요? 꿈말이에요? 할아버지 꿈이 뭔데요? 100살까지 지금처럼 농사를 지을 거라네 그리고 100살이 되면 모든 가산을 처분해서 노인 복지회관을 세우고 싶네 내 돈이 모자라면 나라님께 좀 보태달라고 해서 세울 걸세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92세 노인이 100세의 꿈을 갖고 계셨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의 꿈말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 내외는 젊어서부터 봉사의 똥을 꾸준히 해오셨다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할아버지는 100살이 될 때까지 농사를 지을 생각이시다 또 매년 쌀 100포씩을 이웃에게 나눠줄 계획도 갖고 있었다 얼마나 우아한 삶인가 92세 노인이 꿈을 갖고 살아간다 100세의 꿈을 위해 날마다 농사 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라 대색일수록 깊이 있는 말이다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장하는 일이야말로 삶을 성장시키는 핵심이다 권씨 할아버지는 이 말처럼 살고 계셨다 꿈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성장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제2부 나에게 딱 맞는 꿈지도 만들기 다이어그램으로 사고하기 복잡한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명쾌한 논리로 대중을 압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머릿속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논리적 사고력이다 태생적으로 좌뇌 역량이 탁월하거나 후천적으로 논리 규칙에 기반한 사고력을 키운 덕분이다 어려서 뇌훈련을 꾸준히 하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에 거슬러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스럽게도 좋은 방안이 하나 있다 바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이어그램이란 우리말로 생각을 정리한 글그림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흩어진 생각의 파편을 간단한 문장으로 풀어내고 이것을 선, 화살표, 사각형, 원 등의 도형 요소와 연결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그림이다 다이어그램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꿈 지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제격이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이어그램은 형태적으로 물고기 골격 모양을 닮았다 물고기의 특징인 머리, 꼬리, 척추, 등뼈가시, 배가시 이미지를 활용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관계를 드러내는데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 추 상단부에 있는 등뼈가시들은 꿈에 도달하는 중간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목표인 반면 하단부의 배가시들은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버킷리스트로 채울 수 있다 주요 목표와 버킷리스트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 주요 목표는 내 삶의 주연배우이고 버킷리스트는 조연배우라 생각하면 좋다 영화에서는 주연배우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조연배우를 빼놓으면 재밌는 영화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삶에서도 꿈 달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목표와 일상의 활력을 제공하는 버킷리스트를 페어링하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에서 척추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가는 경로이다 즉 현재 나이에서 출발해 미래의 꿈에 다가가는 시간의 흐름선이다 시간의 흐름선에는 최종 꿈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목표들을 배치한다 이 목표는 척추에 연결된 등뼈 가시로 표현할 수 있다 등뼈 가시에 놓인 원인 1, 원인 2, 원인 3이 주요 목표인 것이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사다리 없이 한 번에 잡을 수는 없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몇 단계의 주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최종 꿈을 성취해낼 수 있다 주요 목표를 표기할 때는 목표 내용과 함께 그 수준이나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배가시에 붙어 있는 버킷 리스트에는 갖고 싶은 것, 여행하고 싶은 곳, 경험하고 싶은 것, 베풀고 싶은 것 등 뭐든 원하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 각각의 내용을 달성 시점에 위치시키면 마무리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Get Smart라는 자신의 책에서 글로 표현하지 않은 목표는 단지 소원이나 희망일 뿐이며 목표는 종이에 옮겼을 때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와 분명하고 만질 수 있는 물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떤 목표든 종이에 쓸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의 목표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일단 목표를 썼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꿈이라는 실체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다음엔 PC본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꿈에 다가가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기 바란다 상상만으로는 꿈을 성취해낼 수 없다 꿈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막연한 기대만 하거나 마음속에만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옛 방식을 버리기를 권한다 이제부터는 꿈의 최종 모습을 반드시 종이에 PC본 다이어그램으로 구체화하고 평상시에 휴대폰으로 간직하라 꿈이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끈질기게 남아있도록 하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다 불교 신자는 염주를 가지고 다닌다 기독교 신도도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 이런 행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다 꿈지도를 그려서 스마트폰에 휴대하자 일상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할지 현명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매 순간 삶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